다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실제 1단계 통과! 자 이어서 아이비 해치지 않아요. 무서워하지 말아요 네 아이비 괜찮아 아이비 언니 잘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하세요 아이고 예예 열심히 하실게요 룰레 돌려 주세요! 멈춰! 명곡들이에요 갑니다 갑니다 이 노래 제일 자신 없는 노래가 걸렸네요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! 장인정 컴온 마멀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장인정 한 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 장독하고 아이비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장인정 컴온 모차르트 피아노 협축 고기 11번 아이비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면 장인정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여인을 내게 있으면 아이비 아이비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장인정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아이비 뿌리지 않고 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아 성공! 아이비 성공! 이어서 우승민 한영 누구? 우승민 씨요? 우승민 씨요? 우승민 씨요? 우승민 씨요? 우승민 씨요? 까짢죠 네? 우승 우섭죠 아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? 한 번 봐줍쇼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아 아는 노랜가봐요 아시는 노랜가봐 아 표정이 밝은데요 표정이 밝은데요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황진이 황진이 진이지 mauvais 잘 rien죠 어얼시고 젖어주시고 너를 안고 내가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bios 황진이 본인을 세 번 한 번 통하도 돼 황진이 kys CB 황 황 황 너네 함성이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뭐냐 너? 미스테이! 몸에 좋고 맥도 좋은 펜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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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이 나 죄송합니다 너의 첫인상이었어 죄송해요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에블데넛 에블데넛 장윤정 외로운 마음이면 맘마다 내 모습 떠올리기 싫어 비밀한 정도뿐이 돼서 내 모습 돌아온 것 같아 장윤정 정답기에 지저귀는 저 새들 내 맘 할까 몰라 양아영씨 멀리 떠나간 네 님은 혹시 날 잊어버렸나 장윤정 잊지 말자고 해놓고 양아영씨 양아영씨 내 맘 좀 내줄 빌이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컴온 장윤정 예쁜 종이 저번에는 내 맘 알려드릴 텐데 어쩌나 양아영 그 엄청 밝은 날도 내 맘 모를 거야 몰라 양아영 저예요? 와우와우와우와우와 몰라 통과 양아영 통과 와우 이렇게 해서 1라운드 통과하는 세 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이비 양아영씨 그렇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팀이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 아멘